우리 삶에는 딱 두 가지 패턴밖에 없어요. 잘 사느냐 못 사느냐. 그래서 오늘의 1분 말씀은 잘 사는데 합류하자는 겁니다. 생을 가장 잘 사는 건 징글징글할 정도로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. 하트 뜨겁게 그리고 이성은 논리적으로 잔인할 정도로 행복하게 그리고 우리의 에너지는 끌어넘칠 정도로 정열적으로 잘 살아보자는 거예요.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아마 전 세계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. 가장 잘 사는 지름길이 바로 여러분 하트를 사랑의 바이러스로 꽉 채우는 겁니다. 그런데 사랑하는 방법을 신이 우리한테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. 사랑이라는 명사적 단어만 오로지 전달했습니다. 그래서 그 사랑은 신의 입자를 퍼펙트하게 닮은 여러분들의 엄마에게서 배우라고 사랑의 방법은 가르쳐주지 않았던 거예요. 사랑하는 방법은 오로지 배려하고 끝없이 품을 때 그때 조건 없는 사랑은 끝없이 부활하는 겁니다. 엄마 같은 조건 없는 참사랑에 여러분 생을 한번 맡겨주시길 오늘의 1분 말씀이었습니다.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자리한 것으로 눈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시간을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의 마음을 좀 더 좋아해서